자, 이번 시간은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중에 RHS 합동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자, RHS 합동은요.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라는 거예요. 즉, 직각삼각형에서 직각 C, 각 C와 각 F가 직각이고요.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가 같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삼각형을 RHS 합동이다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. 그러면 RHS가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R은요. 직각이란 뜻이에요. Right Angle의 R 첫 글자고요. H는요. 빗변이란 뜻이에요. 빗변은요. Hypotenuse라고 해서 여기 앞글자 H를 가지고 오고요. S는요. 변이란 뜻인데요. Side, S의 첫 글자예요. 따라서 RHS는요. 직각을 가지고 있고 빗변의 길이가 같고 어떤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면 RHS 합동이라고 부르자라는 건데요. 자, 왜 이런 조건을 가지면 RHS 합동이다라고 부르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각 C하고요. 각 F는 직각이고요. 빗변의 길이가 같고요. 그 다음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다면 우리 선분 A, C하고요. 선분 D, F를요. 맞닿게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. 그랬을 때 우리는 삼각형 A, B, E를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우리 선분 A, B하고요. 선분 A, E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다?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 각 B와 각 E의 크기가 어떻다?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. 그럼 직각이고요. 빗변의 길이가 같고요. 다른 한 예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 두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다? RHA 합동인 삼각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따라서 두 삼각형이 합동인데 직각을 가지고 있고 빗변의 길이가 같고요.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한다면 어떤 합동이다? RHS 합동이다 라고 부르자는 이야기입니다. 따라서 RHA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RHS 합동임을 확인해 보셨어요.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면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